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Bible English 영어 부흥회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부터 같이 저희가 Bible English 영어 부흥회를 같이 하려 합니다. 두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I study English through the Bible. 그리고 또 하나는 I study the Bible through English예요.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공부한다 영어를 성경을 통하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나는 공부한다 성경을 영어를 통하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는 어떤 반이냐면 저희는 1번이 아닙니다. I study English. 성경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는 걸 하는 데가 아니라 여기는 through English죠. 영어를 통하여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반입니다. 그래서 저희 표가 이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정의 병사 키우기. 제가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영어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20년 동안 영어로 성경을 가르쳤는데 제가 두 가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하고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두 사람들 중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성경을 통하여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영어를 통하여 성경 공부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많이 만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영어를 정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했던 사람들은 영어 실력이 쑥쑥 올랐습니다. 중요한 건 저희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를 정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도구로 영어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뭐죠? 영어를 도구로 성경을 공부하는 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들을 때 아, 어떻게 하면 영어 실력이 올라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정말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근데 이런 모든 건 다 또 뭐예요? 도구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마음을 작정을 하시면 영어를 통하여 성경을 공부하기로 작정하시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반드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매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영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영어를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어를 도구로 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됐어. 이제 기본은 된 거야. 기본은 되고 이제 영어 공부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사실은 용어정리에요. 용어정리. 뭐 관계 대명사 불완전 자동사 완전 타동사 완전 자동사 목적어 목적보고 뭐 이런 게 나오니까 너무 힘들어. 품사도 뭐 1품사 2품사 3품사 4품사 5품사 6품사 7품사 8품사 9품사 10품사 하나님이 만드신 영어는 4가지밖에 없어요. 영어는 그렇게 복잡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자 품사는 몇 개밖에 없다? 품사는 4개밖에 없어요. 4개 4가지입니다. 품사는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품사는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앞에 보면서 애워놓고 갈게요. 자 첫 번째는 주어가 있어요. 주어가 뭐라고요? 주어는 동사 앞에 있는 말 주어는 어디 있는 말? 동사 앞에 있는 말로 은, 는, 이, 가로 해석되는 청크예요. 덩어리 덩어리 자 주어는 뭐라고? 동사 앞에 핵심 뭐야? 동사 앞 해석이 어떻게 돼? 은, 는, 이, 가로 해석되는 청크예요. 주어는 한 단어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어예요. 목적어는 동사 뒤에서 자 목적어는 어디에 있다고요? 동사 뒤 자 주어는 어디 앞에 있어? 동사 앞 자 목적어는 어디 있지? 동사 뒤 그래서 이거를 어렵게 저희가 이렇게 써요.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를 그래서 이거 S가 subject이에요. subject 주어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subject V는 verb이에요. verb 그 다음에 목적어는 object object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주동목입니다. 동사 앞에 있는 말은 뭐라고 그래? 은, 는, 이, 가로 붙으면 주어 동사 뒤에 있는 말은 뭐야? 뭐뭐를 뭐뭐를 의리되면 목적어라고 합니다. 이건 꼭 아셔야 되니까 용어정리 갑니다. 자 주어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목적어가 있어요. 주어는 뭐야? 은, 는, 이, 가, 가 붙는 말 어디 앞에 있다고? 동사 앞 자 목적어는 뭐야? 동사 뒤 뭐야? 을, 를 붙는 말을 뭐라고 그래요? 목적어라고 한다 해요. 그 다음에 자 품사는 어디 가니까 125품사 얘기하더라고요. 125품사 우리 애울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주일날 교회도 가야 되죠? 아침에 새벽 기도도 해야 되죠? 그죠? 할 일이 많잖아요. 가장 단기간에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우린 그죠? 가장 단기간에 가장 단기간에 빨리 끝내게 해주옵소서 무슨 얘기야 이 얘기가?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까? 당연하죠? 먼저 그 나라와 을을 구할 때 기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을을 구하자. 먼저 그 나라 영어 공부가 안되면 내가 뭐가 안되고 있는거야? 지금 먼저 그 나라와 을을 영어 공부하기 싫으면 내가 뭐 안하고 있는거야? 지금 먼저 그 나라와 을을 안구하고 있어요. 그죠? 내가 먼저 그 나라와 을을 안구하면 영어 공부가 안돼요. 먼저 그 나라와 을을 구하시면 영어는 그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품사는 뭐가 있다고? 품사는 사품사 사품사 짜라자 명사 자 첫번째가 명사에요. 명사 그 명사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거 뭐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게 명사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중에서 이름이 있는건 다 명사라고 그래. 그죠? 그래서 사람이 만드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거 사람이 만드신 모든 것 중에서 이름이 있는건데요. 그게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 요렇게 정리하면 돼. 자 명사는 뭐라고? 사람 하나님 만드신 모든게 뭐 있어요? 사람 있죠. 자 우리 명사하면 무슨 생각하면 돼? 첫째 날 만드신거 둘째 날 만드신거 셋째 날 만드신거 넷째 날 만드신거 생각하면 돼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죠? 빛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보이는거 안보이는것도 만들었었어요. 첫째 날에 만드는거 자 사랑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랑은 눈에 안보이지만 사랑은 누가 만드신거죠? 하나님이 만드신거에요. 왜? 하나님이 뭐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만드신거 우리 안에 만드신 감정있죠?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거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에서 벗어나면 사랑이 없어지는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거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뭐도 만들었고 동물도 만들었고 식물도 만들었고 그죠? 돌도 만들었고 산도 만들었고 그죠? 보리도 만들었고 쌀도 만들었고 다 만들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걸 다 뭐라고 한다고? 그걸 명사 얼마나 쉬워 어? 왜 왜 다른 학원에 가냐고 왜 왜 안믿는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학원에 가서 물질명사 추상명사 보통명사 이런거 배우고 있냐구요. 그죠? 명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 내 돈도 돈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 명예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죠? 하나님 만들었죠? 능력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게 뭐라고? 그냥 명사야 아 쉽죠? 하나님이 만드신 어디에 나와?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게 다 나오죠? 그죠? 하나님 그 성령님이 만드시는 모든것도 있죠? 성령님이 만드신 모든건 뭐야?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그죠? 사위와 참자양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 누가 만들었어? 성령님이 만들어요. 성령님 하나님이 만드는 다 모든거 뭐야? 눈에 보여요? 안보여요? 안보이죠? 영적인거 영적인거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거 뭐야? 그것도 다 명사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형용사가 있어.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야. 형용사는 뭐라고? 명사를 꾸며주는 말. 우리는 약간 형용사 같은 존재죠. 하나님을 꾸며주는 거죠. 그죠? 침례 요한은 누구였어? 하나님을 꾸며주는 자였죠? 하나님을 꾸며주는 자 근데 하나님은 꾸밈당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스스로가 온전하시니까 형용사는 뭐라고?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뭐라고? 명사를 꾸며주는 말. 그 다음에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 동사는 주어의 동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라고? 주어의 동작을 나타내는 조사 동사는 뭐라고? 주어의 동작을 나타내는 이건 다 외우셔야 됩니다. 기본으로 오늘 다 외우실 거예요. 수업 끝나면 다 외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부사는 따라하자. 부사는 형부동 부산은 뭐라고? 형부동 기억해야 돼. 형부동 부산은 뭐라고요? 형부동 부산은 형부야 형부 형부의 마음이 움직여야 돼. 부산은 형부동 형부의 마음이 동하기를 기도하세요. 근데 어디 사시냐면 이 형부가 장방시에 사셔. 어디 사신다고? 장방시 장방시에 사시는 우리 형부가 예수를 합니다. 장방시 중국 장방시 장방시 중국 장방시 중국 장방시에 우리 형부 살아 형부 예수 압미도 형부가 마음이 동하도록 오늘 중국이 도해 형부동 장방시 형부동 장방시 그래서 형부 부산은 뭐냐면 형용사 부사 동사를 꾸며주는 조사야. 자 뭐라고요? 부산은 형용사 부사 동사를 꾸며주는 조사 형용사는 뭘 꾸며줘요? 명사를 형용사는 뭘 꾸며줘요? 명사를 부산은 뭘 꾸며줘요? 형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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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은 뭘 꾸며준다고요? 형부동을 꾸며줍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단 네 가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영어의 전체 구조입니다. 자 영어는 품사가 몇 개밖에 없다고? 네 개 뭐야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때에는 전체 영어거든요. 이 영어를 저희가 딱 네 시간에 다 끝낼 겁니다. 네 시간에 다 끝내서 전체 내용을 다 볼 거예요. 금방 끝내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가야 돼. 시간이 없어. 빨리 가야 돼. 시간이 없어. 그쵸? 자 요렇게 하고 한번 가볼게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거예요. 하나님도 명사입니다. 명사 주님이에요. 용어로 해볼까요? 주님 주님 자 기본 문장 구조입니다. 기본 문장 구조가 앞에가 의지가 있는지 의지 어떤 걸 할 수 있는 의지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앞에 나와요. 그러면 주님이 주님이지 주님이 뭐 하셨어요? 힐드는 고치셨다 해봐 고치셨다 자 주님이 자 기본 문장 형태는 명동명으로 갑니다. 뭐라고요? 명동명 자 앞에 동사 앞에 나온 거 이만큼 뭐죠? 이만큼은 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 어 그 다음에 힐은 뭐야? 힐은 동사죠. 동사 자 여기 앞에 보시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어 정관사 더가 붙었어. 정관사 이거 뭐라고 한다고? 정관사 우와 벌써 어려워진다. 그치? 정관사 우와 뭐야 무슨 정관사가 붙었어. 오 정관사 이런 거 싫죠? 자 정관사 더 가볼게요. 자 더가 붙었잖아요. 자 더가 뭘 수식하고 있지 지금? 노월드는 로드는 품사가 뭐랬어? 명사랬어 명사 사람은 명사입니다. 주님도 명사예요. 자 여기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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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는 품사가 뭘까? 하나님이 지었어 안 지었어? 지었지요? 그래서 명사야 자 명사를 꾸며주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명사를 꾸며주는 말 아까 여기는 학교에서는 정관사라고 배웁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말은 뭐라고? 형용사 그래서 이건 뭐예요? 그냥 형용사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 형용사 어 그러면 더가 뭘 꾸며주고 있어? 워먼을 꾸며주지요. 더가 뭘 꾸며주고 있지요? 노월드 주님을 꾸며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이만큼을 주어라고 하는 거야. 아까 주어는 청크라고 했어요. 덩어리 주어는 뭐라고? 덩어리 주어는 뭐다? 덩어리 따라하자 주어는 뭐라고요? 덩어리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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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가 붙는 덩어리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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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가 붙는 덩어리 집에 갈 때 이 노래가 기억나야 돼 은, 은, 이, 가가 붙는 덩어리를 뭐라고 한다고? 주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는 뭐였어요? 을, 을, 이 붙는 덩어리죠.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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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자 갑니다. 자 앞에 더가 붙었죠? 데를 정관사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정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관사는 뭐라고? 그냥 형용사였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자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눈에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눈에 보이는 거 있죠? 눈에 보이는데 일정한 형태가 있는 거 사람 사물은 앞에다가 더, 나, 어를 붙여요. 더, 나, 어를 붙여요. 가볼게요. 더, 카, 어, 카 이렇게 했어요. 그죠? 이렇게 해놓고 이걸 정관사, 이걸 부정관사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뭘 수식하고 있습니까? 칼을 수식하니까 이건 우리 뭐라고 한다고? 명사를 꾸며주는 건 뭐랬어요? 이건 그냥 우리 형용사라고 할 거예요. 형용사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정관사냐 부정관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무엇이라고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이건 뭐라고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더가 붙지. 더가 붙으면 하나밖에 없는 거. 아주 특별한 거 아니면 덜 붙여요. 뭐라고? 아주 특별한 거에요. 덜을 붙여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특별해 안 특별해? 아주 특별하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을 뭐라고도 하냐면 더 파 더 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더 파 더 대문자를 쓰면 뭐가 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주님 앞에 더 붙었죠? 엘자 대문자로 썼죠? 주 원래 로드가 무슨 뜻입니까? 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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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의 주인이야. 성의 주인 근데 앞에다 뭐 붙였어요? 덜을 붙이고 대문자 했죠? 이건 특별한 거야 아니야? 성주인데 특별한 분이 아니야? 특별한 분 특별한 데는 덜을 붙이는 거야. 뭐라고? 특별하면 덜을 붙였다. 특별하면 더 안 특별하면 어 특별하면 더 안 특별하면 어 한 번 본 건 어 두 번째 보면 더 한 번 보면 어 두 번째 보면 더 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차야. 자 가자. 우리나라에 보면요. 축구선수 많아요 안 많아요? 축구선수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특별한 축구선수 있죠? 더 사 거 플레이어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더가 뭐 수식했지? 사 거 플레이어를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더가 사 거 플레이어를 수식하면서 더가 나타내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특별하다.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거야.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 거 플레이어는 누구? 손흥 아 메시가 되는군요. 국제로 가면 국제로 메시 미국 사람하고 말하면 메시가 되겠지. 한국 사람끼리 말하면 누가 돼? 이거 손흥민이 되는 거예요. 손흥민이 자 그럼 또 한 번 더 갈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특별한 그 사람 있지? 더 스케이터 스케이터 다 알고 있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특별한 스케이터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그 스케이터 있지? 걔 이름이 뭐지? 김연아 더 스케이터 뭐가 돼? 김연아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더 티처 해볼게 대문자로 썼어 더 티처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특별한 선생님인데 대문자로 썼어 이분은 누구지? 성령님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말하는 특별한 아버지 더 바 더야 자 대문자로 썼죠? 우리가 하나님인데 아버지인데 어디 계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야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앞에다가 더 노드를 썼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이죠. 그 특별한 주님이 누구지? 예수님이야. 그래서 자 더가 붙은 뭐라고? 특별할 때 붙여 근데 그런 거 알고 있잖아. 그냥 개나손아 있는 그 주님 있잖아. 그죠? 지가 뭐 이렇게 집 뭐 이렇게 뭐 해놓고 지가 뭐래 자기가 스스로가 뭐라 그래? 이 땅에 성주다라고 말했던 그죠? 라멕 라멕 있죠? 가인이 가인을 가인성을 져놓고 내가 이 땅에 성주다 했지? 그럼 뭐야? 그 사람은 A lord 가 되는 거야. 특별하면 뭐야? The lord 특별하지 않으면 A lord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주님이 뭐였어요? 고쳤다. 자 그 주님 뭐야? 이만큼이 주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사했다. 자 사람이 주오면 주동목으로 갑니다. 뭐라고? 사람이 주어는 뭐야? 원래 원칙은 주동목 따라하자. 주동목 자 고쳤는데 누굴 고쳤어? 그 여자를 고쳤어요. 그죠? 그 여자를 고쳤다. 자 그 여자니까 서로 알고 있는 여자야 모르고 있는 여자야? 알고 있는 여자 특별한 여자야 이 여자도 예수님께 나온 여자야 자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군중에 많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누구한테 나왔어? 이 여자는 예수님께 나왔죠. 특별하죠? 안 특별하죠? 특별하죠? 따라하자.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는 어머머니 아니다. 더 어머머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나가면 어보이 아니야? 어보이 아니야? 예수님께 나온 애는 뭐야? 더 보이 예수님께 나온 여자는 누구야? 어머머니 아니면 뭐야? 더 어머머니 예수님께 나온 남자는 어맨이 아니라 뭐예요? 더 맨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 나왔던 모든 사람들 앞에는 정관상 더가 붙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예수님께 나와보지 갑자기 수업이 되고 있어 자 좋아 이럴거죠? 제가 원래 처음에 사람 만나면 괜히 낯을 가려서 지금 마음이 엄청 뛰고 뛰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 얘기하니까 갑자기 많이 막 풀리고 있어 많이 많이 풀리고 있어 그치?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였습니까? 어맨이었어 그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순간 이름이 뭐가 된다? 더 맨 더 워먼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오는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수업에 나오는 이 순간 이제 여러분은 어머머니가 아닙니다 뭐예요? I am the student 그죠? 그리고 찰리 선생님이 여기서 서는 순간 I'm not a teacher 가 아니라고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더 teacher 인생을 알려주는 더 teacher 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람이 주어야 오케이? 뭐라고? 사람이 주어야 그러니까 말씀으로 배우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 이 뜻 금방 알겠죠? 말씀으로 배우면 쏙쏙 들어온단 말입니다 은혜 받으면 다 헤어진다 일단 영어 공부할 때는 영어 잘하는 법이 뭐냐 누가 물어봤어요 미국 사람이 아는 표현 다 알면 돼 그쵸? 결국은 암기력이란 말입니다 암기력 근데 누가 이걸 다 암기할 수 있어요? 따라하자 은혜 받으면 다 헤어진다 먼저 그 나라와 을을 구해서 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뭡니까? 공부하실 때 먼저 그 나라와 을을 구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합시다 더 로워드 더 로워드 힐 더 워드 힐 더 워먼 힐 더 워드 자 요거 하면서 우리가 다시 품사를 구분해보는 거야 자 더는 뭐라 품사가? 형용사 명사를 쓰시겠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형용사 자 로워드는 사람 사문이죠 근육 분이죠? 창조주니까 창조주는 명사 자 주어 뒤에서 주어에 뭐예요? 행동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동사 자 됐죠? 자 더가 뭐 수식하고 있어요? 여자 수식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품사 뭐야? 형용사 이건 뭐지? 명사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영어에는 품사가 뭐 있다? 명사 그다음 뭐예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있고 뭘 안 넣었어요 지금? 부사를 안 넣었죠? 부사 자 여기다 넣어볼게 자 여기다 넣어볼게 서든니 서든니 넣어볼게 서든니 뭐라고? 서든니 자 서든니가 갑자기 뭐야? 치료하셨다지요? 자 서든니가 뭘 수식했어요? 동사를 수식했네 히일드라는 동사를 수식했어요? 자 서든니가 뭘 수식했다고? 히일 동사 수식해 동사 히일드 동사죠 동사 자 뭘 수식하는 말이었어? 형 형 그 다음에 뭐야? 부 형부의 뭐야? 마음이 동아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지? 그래서 서든니가 뭘 수식했어? 동사 수식했죠 동사를 수식하면 뭐야 그게? 동사를 수식하면 뭐랬어요 그걸? 부사 그렇죠 이거는 부사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형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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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부동을 수식하는 말이 뭐야? 부사야 형부동을 수식하는 말이 뭐라고? 부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시 가볼게요 더 철치야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야? 특별한 교회야? 특별한 교회 더 철치 우리가 알고 있는 특별한 교회 그렇죠? 일반적인 교회 아니야? 아니지 여기서 만약에 더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으면 여기다 소유격 쓰면 돼요 마 철치 마 철치 자 내 교회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특별한 교회도 있지 거기서 하나님 만난 교회 있잖아 거기서 기도응답 받은 교회 있죠? 이런 교회는 특별해 안 특별해요? 특별해 열매 특별하죠 십사 특별합니다 그쵸? 열매 특별해 그래서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형용사 자 어? 그러면 마이가 뭘 수식하고 있어 지금? 처 처치 수식하고 있네? 이거 우리 학교에서 뭐로 배웠어요? 소유격이라고 배웠죠? 어? 결국 소유격도 뭐였어요? 결국은? 형용사였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소유격도 뭐였다고? 형용사 자 명사를 수식하는 모든 건 다 뭐라고 하면 돼? 형용사 명사를 꾸며주는 모든 말은 뭐야? 형용사 자 그럼 구조 보여야 뭐예요? 형용사 명사 이만큼 그리고 이게 뭐예요? 그 교회 가죠 그 교회 가라고 했으니까 이 청크는 뭐야? 주원의 주원의 어려워? 어려워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공부하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간에 포기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중간에 안 포기할 수 있어? 따라다 나를 위해서 공부하면 나를 위해서 공부하면 내가 공부하기 싫을 때 내가 공부하기 싫을 때 포기하지만 포기하지만 주를 위해서 공부하면 내가 공부하기 싫을 때 주를 위해서 공부한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을을 구하는 사람이 영어도 마지막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이 뭐야? 먼저 그 나라와 을을 구하는 거 내가 명예를 얻는 비결도 뭐야? 먼저 그 나라와 을을 구하는 거 이 모든 것을 이기는 비결도 뭐야? 먼저 그 나라와 을을 구하는 거 그거를 갓 센터라고 해 봐 갓 해봐 갓 센터를 하나님 중심적인이야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 해봐 라이프 라이프 해봐 갓 센터 라이프 자 생명은 삶은 명사지요? 그죠? 갓 센터가 뭐 수식하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잖아? 그럼 갓 센터는 품사가 뭐겠어? 형용사 그렇죠 이건 뭐라고 하면 품사가? 형용사 하나도 안 어렵네 그죠? 하나도 안 어렵네 누가 영어가 어렵대 그죠? 누가 영어 갓 센터 그죠? 명사를 꾸며주면 뭐라고? 형용사 하나님 만든 건 뭐예요? 명사 하나님 만든 건 뭐라고? 명사 명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 똑같아요 더 철치입니다 그 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was built bd는 이거는 되어졌다 라고 해석해요 해봐 되어졌다 되어졌다 원래 동사 1인데 빌트는 빌트는 빌드라고 안 하지 빌디드라고 안 했죠? 원래 빌드가 뭐였어? 빌 되어졌다 라고 해석합니다 뭐라고? 되어졌다 지어졌다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 지어졌다 해봐 교회가 지어졌다 명비리 따라다 명비리 주어는 사물이야 사물은 스스로 뭐 할 수 있어? 없어요? 사물은 스스로 뭐 할 수 없죠? 사물이 스스로 질 수 있어? 못 짓지? 그러니까 사물은 지어져야 되죠? 그래서 빌디가 지어졌다 하다와 하다와 되어지다 동사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동사는 뭐야? 동사는 하다와 되어지다 되어지다야 동사는 뭐라고? 하다와 되어지다 따라다 하다와 되어지다 하다와 되어지다 동사는 몇 가지로 나눠진다고? 두 가지 한다와 되어진다 아니면 하다와 되어진다 교회는 지어지게 되어진다 뭐라고? 교회는 지어지게 되어진다 동사 이름이 뭐라고 해석해? 되어진다. 되어진다. 그 교회, 특별한 교회였지? 그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회는 지어지게 되어진다. 지어지게 되어진다. 사람들이 와서 지어지게 되어진다. 따라하자. 그 교회는 지어지게 되어진다. 해서 저희가 사품사 다 끝낸 거예요. 그렇죠? 다 끝냈습니다. 첫 번째 다시 갑니다. 다시 갑니다. 문장의 기본 구조는 뭐라고요? 명동명, 명비리. 문장의 기본 구조는 뭐라고? 명동명, 명비리. 이렇게 가는 거야. 문장의 기본 구조는 뭐라고? 이게 N이 명사예요, 명사. 명사를 나훈이라고 그래, 나훈. 명사는 누구라고? 나훈. 내 옛날에 제자훈련한 중에 김나훈이 있었어, 김나훈. 김나훈. 이 나훈이 뭐야? 나훈이는 영어 이름이네, 그렇지? 나훈이 한국 이름은 뭐야? 김명사. 나훈이 한국 이름은 뭐라고? 김명사. 그래서 N은 뭐라? 명사야, 명사. 자, 명사.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뭐랬어? 형용사. 그렇지, 형용사. 명사는 누가 꾸며줘? 형용사. 명사 앞에 있는 말은 다 뭐야? 형용사. 형용사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사, 그죠? 형용사, 그죠? 동사와 형용사 앞에 무슨 말이 있어? 그럼 뭐야, 그건? 부사. 동사와 형사 앞에 뭐 있어? 그럼 뭐라고? 부사. 부사.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형용사 앞에, 형용사 앞에 있는 말은 뭐라고? 부사. 그치, 부사는 뭘 꾸며줘? 형부동. 부사는 뭘 꾸며줘? 형부동. 자, 다시 한 번 써줄게요. 다시 한 번 써줄게요. 자, 전체 그림입니다. 전체 그림. 이게 영어 전체 문장의 그림입니다. 자, N은 뭐라고? 명사. 명사가. 부인은 동사를 했습니다. 명사가 동사한다, 명사를. 아니면 뭐나와? 명사가 뭐뭐하게 되어진다가 기본 문장입니다. 기본 문장. 여기 되어진다도 형용사예요. 나중에 할 건데. 되어진다도 뭐라고? 형용사. 자, 여기다가 그러면 우리가 형용사 넣어볼게요. 자, 형용사는 어디다 넣어야 돼? 명사를 꾸며주죠. 형용사는 뭐야? 명사를 꾸며주죠. 형용사는 뭐야? 명사를 꾸며주죠. 자, 그 다음에 부사는 뭘 꾸며주는지? 형부동. 부사는 뭘 꾸며준다고? 형부동. 그럼 부사는 뭘 꾸며줄 수 있어?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어요. 부사는 뭐라고?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어. 자, 부사는 뭐야? 동사도 꾸며줄 수 있죠. 자, 부사는 뭐야?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죠. 부사는 뭐야?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영어의 전체 기본 문장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꼭 써놓고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거 다시 정리할게요. 명사는 뭐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거. 동사는 뭐야? 한다와 되어진다가 있댔어요. 동사는 뭐라고? 한다와 되어진다. 주어의 동작을 말해주는 거였죠. 주어의 동작을 말해주는 거. 그 다음에 형용사는 뭐라고? 명사를 꾸며주는 말. 형용사는 뭐라? 명사를 꾸며주는 말. 부사는 뭐지? 형용사, 부사, 동사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자, 이거를 했지만, 오늘 배웠지만 다 정리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부터 다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를 같이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그 놀라운 축복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정복하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수업이 단순히 공부가 아니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